일단 손이 같으면 안 돼. 좋은데? 벌지 ee. 벌지 ee. 거기 나랑 벌지 ee. 다음은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돌려볼까요? 지금까지 약간 몸풀기를 했고 어떤 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제대로 보여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BTS야? BTS BTS 지금 내 목표는 천우랑 나랑 대략 5분 안에 KCM을 옆에 채워서 빨리 우리가 가르쳐주는 게 5분이면 되잖아 길어? 아이 길어 우리 센터는 KCM이에요 KC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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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만 하면 돼 형 이건 맞춰줘야 돼 아 그래? KCM 딱 봐봐 다리가 어디로 갔는지 봐봐 이렇게 안 꺾여? 아 지금 꺾어봐 이렇게? 아 내가 몸이 이렇게 잘 됐었는데 옛날엔 쉽지 않지?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아? 다행이 뛰는 거 아니야? 어? 형 다 왔어 이제 와 나는 하나만 안 해 우리 둘이 해볼까 봐 그냥 그래 나 없는 게 나아 나 똥 따러 갔다고 해 좋아 야 씨 잠시만요 이게 왜 이렇게 어우 이게 왜 이렇게 하나 둘 응? 응? 됐어 느낌 왔어 형 이제 중심 차려 갈 거야 나 이제 가자 와 되게 잘하는 거 같아 자 이제 갈까? BTS의 디스코 보이시죠? 아 디스코 아 디스코래요 다이나마이트 자 어 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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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의 파리 한 장면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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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난이도 나의 두Chat 오! 과일 먹어 해외 한장 과assembly 어려워 진짜로 스프리 남은 하나 여기보기 아프고 아픈 말들이 나 질러도 네가 있어 넌 다시 웃어 That's what you do I cannot feel the stranger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갔다가도 사라지도 못할 사랑